방구석 미니셔널 양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6월 12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녹음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6월 12일이 약간 불안한 것은 사이트를 뒤져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이거는 10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100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없다. 쓸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100이 넘어가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문제가 될 만큼 퀄리티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100이 안 될 때는 요즘같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이런 엔트리급 시장에 약간 아쉬움이 생길 수는 있을 정도거든요. 우리가 보면 6월 22 정도급만 돼도 지금 다이나믹 레인지가 메인 아웃풋이 한 106 정도는 나와요. 근데 이제 10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녹음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듣던 이 사운드이기 때문에 일사 사운드이기 때문에 들었을 때 좀 아쉬움이 있으면 바로 티가 날 것이고 들었는데 맨날 듣던 엔트리급 사운드다. 그러면 뭐 괜찮은 거고. 오늘의 시험곡은 또 요즘 핫한 노래죠. BTS의 Butter. 그렇습니다. 정말 곡을 낼 때마다 전세계적인 신화를 쓰고 있는 정말 방탄 보유국이라서 자랑스러운 국보아도 같은 그룹 BTS의 신곡 Butter입니다. 바로 녹음 진행해볼게요. 딱 코러스 부분만 바로 녹음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미 베이비 그리고 먼키죠? 이게 원래 C샵 마이너부터 C샵부터 시작했었는데 B로 하는 거죠? B. 근데 이제 B로. B가 4도인 거죠? B가 4도인 거니까 네. 4. 그죠? 3, 2, 1 이거구나. 그러면은 플러스 1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요거를 미디 미디 모디파이어에서 트랜스포즈를 1을 올려주면 트랜스포즈를 1을 올려주면 트랜스포즈를 1을 올려주면 네, 가볼게요. 페이스 해볼까요? 네. 가볼게요. 네. 기타 쳐볼까요? 그래요. 그럽시다. 오케이. 가볼까요? 네. 아, 맞다. 마지막 섹션만 좋습니다. 한 트랙 더 할까요? 네. 네. 주었습니다. 한 트랙 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네 좋으니까 쓸게요 그래 네? 휴하차 지야 고생 까먹었다 예, 더블링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만져볼게요 아, 근데 녹음 받아보니까 백 밑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르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스탠버그가 이상하게 만들리는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충분히 엔트리급에서 나쁘지 않은 이 정도면 작업하기 괜찮죠 뭐 틀어보겠습니다 자, 웨시입니다 충분 아니, 이게 어쨌든 충분 충분 10만원짜리잖아요 10만원짜리 그 10만원짜리면 이 정도면 뭐 아니 뭐 뭘 바래? 뭘 바래? 11만원 10만 9천원에 큐베이스 껴주는데 뭘 더 바라겠어 그러니까 훌륭해요 충분합니다 자, 일단 오디오만 기타 한 대 보컬 하나만 외수로 들어볼게요 좋은데? 좋은데? 자, 이번엔 드라이 스트로크와 함께하는 드라이 뿅 뿅 아, 훌륭해 아, 훌륭해 지금 보면은 214로 받은 사운드에서 보면 하이가 응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막 엄청나게 시원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들어갈 소린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 214가 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퀄리티 손해를 못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10만원이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맞아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뭐 실제로 형님 제자가 샀고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소리도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면 아니겠지만 그냥 이게 10만원짜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작업하고 또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어차피 지금 처음 미디 입문해갖고 트랙 요만큼 얹어갖고 이렇게 오디오 녹음하고 요 정도 이펙팅하면은 이거 지금 거의 뭐 한 한 반년 배운 정도 수준 거의 뭐 이 정도 프로세싱이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 저야 이제 아무래도 바다 오디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처음 이제 작업할 때는 오디오 소스가 많이 없지 이제 외부로 두는게 왜냐면 뭐 샘플을 따서 갖다 놓고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을 수 자기가 기타를 칠 줄 안다면 모르겠으나 뭐 보컬 소스 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샘플 따라 스플라이스에서 다운받은 그 소스들을 혼합하거나 이 정도일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엔트리급으로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괜찮네요 오늘 버터 이렇게 또 같이 시험곡으로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또 오늘 하는 이제 악기들은 전부 다 이제 버터로 쫙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UR12 네 오늘 뭐 10만원 초반 10만 9천원에 뭐 정말 아무런 고민없이 미리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엔트리급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요거보다 가격대가 살짝 높은 UR24C UR24C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UR24C는 29만원 가격대가 약 거의 3배에 가깝게 높은 그런 모델이네요 자 과연 퀄리티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 UR24C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만원짜리 엔트리에서 큐베스까지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 이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방구성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